안녕하세요 빅톤의 수빈입니다 오늘은 저희 빅톤 미니 7집 가오스 앨범을 언박싱 할건데요 ASM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페인트 버전부터 해볼게요 이제 페인트 버전부터 해볼게요 이제 페인트 버전부터 해볼게요 이제 페인트 버전부터 해볼게요 이제 페인트 버전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페인트 버전부터 해볼게요 그럼 페인트 버전부터 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긴장되네요. 저희 앨범의 중요한 포토카드죠. 이 앨범의 포토카드가 누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세영이 나왔습니다. ASMR을 조용히 해야되죠. 정확한 내용은 두 번째로는 새지영이 나왔습니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주님. 오늘도 함께해줘서 고마워. 명주님. 잘했어.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포토카드 보냈던 멤버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일 포토카드가 나오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건 필름인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안세영이 나왔네요. 이제 포토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트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머리카드가 너무 어려워요. 머리카드 보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구두잡기가 어려웠는데 잘 나와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컨트롤 한 방씩 해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포토카드가 들어있을지. 승식이 형이네요.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한 다투스티커인데요. 저는 이쪽으로. 컬러가 좋아요. 명찬이 형이 나왔습니다. 역시 명찬이 형이 두 번 나왔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간 제 마음을 알아주길. 마지막 포카이. 찬이요? 네 찬이요? 귀엽게 턱뿌리라고 있네요.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저라서. 숨겼어요. 뒤에. 제가 이런걸 적어놨는데요. 숲복가 당첨. 축하 축하 축하복가. 이 필름은. 제가 넣었습니다. 이 의상. 저도 시계토끼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렇게. 컨트롤 버전. 이 드릴로지. 포토카드도. 다릅니다. 여러분. CD 디자인도. 색상만 달라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제가 이번 카우스 앨범에서. 마음에 드는. 가장 좋아하는. 가사를. 한번. 적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딱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승식이 형이고. 하나는. 승식이 형이고. 세준이 형입니다. 승식이 형. 그. 스테이의. 후렴구. 마지막에. 아이처럼. 더 붙잡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볼게요. 그리고. 두번째는. 뒤브릿지에. 한목을 떨어뜨린. 러브라는게 있어요. 고기가. 가장. 좋은데. 이거 쓸 때. 자문이 같이 들어가요. 안되겠다. 저 이거. 선물받은거에요. 뭔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연필소리가 잘 안나요. 남기네요. 제가. 작사에 참여했던. 인러브.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손길. 그 시선이. 여전히. 비루해. 어색하네. 손을 뻗어.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그 맘이 고마워. 이젠 말하고싶어. Baby. we are in love. 이젠 내가 안아줄게. we are in love. 내 점포를 가져도 돼. 모든게 변해도. 내가 너를 미칠 수 있어. 볼 수 있게. Baby. we are in love. 눈을 감아도. 니가 있어. 빛이 나는걸. in love. Dear young. 우리 승식이 형이. 작사에 참여했죠. 나 한참을 걸어온 지난길에. 문득 어디쯤인지 궁금해져 멈췄어. 여러 계절을 보냈고. 보냈지. 꽃피고 지는 것도. 지는 여름에 흘렸던 땀방울도. 난 찾아야 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걸.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밝은 빛이 되길. 바른던. 그때. 내게. 부러운 질문들. 여전히 꿈꾸는지. 아직도 빛나는지. 두 눈이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날 믿기로. 넌 또다시 미래의 너를 위해. 다시 일어서. 힘에게 올 때. 돌아볼 띠가 될 수 있게. 네. 잘 쏟네요. 이걸 탑로더 라고 하죠. 포카를 여기다 넣는 건데. 이거 꾸미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준증이 있어서. 이런걸 하면은. 긴장돼요. 지금 긴장돼요. 첫번째 탑로더의 주인공은. 한세영입니다. 또 한세도로. 선택했다. 좋네. 본거 같네. 떨리는 제 손 보이세요. 이번에. 한세영이 핑크머리로 했었는데. 활동 중간에. 다른 색으로 덮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핑크색이 찰떡이더라구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번 활동 TMI요. 이번 활동 TMI 굉장히 많은데. 음. 제가 앞머리를 한번 잘랐구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마감일이. 12일이었어요. 그리고. 11일날.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강의수가. 19개 정도 있었습니다. 19개 정도 밀렸구요. 하나당. 한 30분 정도 돼요. 그래서. 11일날. 퇴근하고. 씻고 나오니까. 한. 11시쯤. 11시 반쯤. 그 다음날도. 스케줄이 있었는데. 새벽 4시 반까지. 강의 듣다가 잤습니다. 안 그러면. 출석을 못 채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울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 별다방에. 유자민트티. 요즘.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이렇게. 구워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요. 회사분들이. 깜짝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컵케이크. 짠. 저는. 초코를 좋아하니까. 초코를.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젤리. 마시러달라. 초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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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파트는 맞는데. 안에.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블루베리. 그런 약간. 배리류. 가. 들어 있구요. 이거는. 그냥 크림일 줄. 알았는데. 코코넛 베이스. 크림. twins. 딱. 맛있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희 미니 7집 카우스 앨범 언박싱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잠깐이지만 저희 가사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탑로더 태어나서 처음으로 꾸며보는 거거든요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깜짝으로 컵케이크 또 굉장히 요즘 핫한 인싸 컵케이크래요 이런 것까지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이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심히 예상을 해보자면 조금 망하지 않았나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길 간절히 빌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빅톤 앞으로도 여러분 모습으로 많이 좋은 모습 비줄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 왜 이런걸 다 준비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소리도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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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